31만 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은, 은 동사는 2009년 9월 8일 주식회사 애니플러스로 변경 등기하였음 동사는 2020년 1월 22일자를 합병 등기일로 미래의 새 때우기업인 수목적 2호와 합병하여 2020년 2월 7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유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사업을 주사업으로 pod 사업 사업,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사업, 드라마 제작 사업 등 관련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를 전개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2004년 7월 설립되어 유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펄츠 방송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방송 및 콘텐츠 유통,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상품화, 전시 이벤트 등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종속기업으로 주, 미디어 앤아트, 주, 위메드 등을 보유 대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K플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K콘텐츠 유통 등의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오트량 콘텐츠 공급, 자회사의 드라마 어솜의 붉은 끝동 편성 및 사진전 흥행, 캐릭터 상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주식 보상비 발생 등으로 반관비 부담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파생 상품 관련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전시 등 전 분야의 라인업 확대와 함께 종합 구즈 전문 업체 로운 컴퍼니 CNC 인수를 통한 자체 콘텐츠 IP 상품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애니플러스의 시가 총액은 188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65위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상장 주식 수는 4278만 9933주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애니플러스의 퍼은 9.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3.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88배, 15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에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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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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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